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백서를 칠 23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황우엽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백서 발간 시점 문제를 논의한 끝에 총선 백서가 전대 이전 발간될 경우 총선 참패 책임론 공방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대 이후 발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 비대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백서 발간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자칫 전대를 앞두고 발간될 경우 당이 분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전대 이후에 신중하게 발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총선 백서는 지난 4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 혁신 방안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는다. 발간 작업을 맡은 총선 백서 특위는 당초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책임론을 백서가 부각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대 이후 발간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원 특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특위 회의에서 발간 시점을 결론내지 못하고 비대위가 백서 발간 시점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비대위는 총선 백서 발간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진 않았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백서 발간 시점은 비대위가 아닌 특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비대위가 전대 이후 발간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특위는 비대위 의견을 존중해 총선 백서 발간을 전대 이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당권 주자들은 즉각 반발하며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했다. 나경원 후보는 천안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늦었다. 백서는 진작 발간했어야 한다며 한 후보의 출마 자체가 총선 패배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는 총선 책임과 평가의 제의로 대상자인 당시 당대표가 바로 출마해 백서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은 블랙 코미디라고 비판했고 윤상현 후보도 백서를 전대 이후에 발간한다는 것도 줄세우기 줄서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백서가 전대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하다며 총선 결과의 원인을 그 사람들이 찍어줘야 하나? 여러분이 알고 시민들이 안다고 반박했다. 여러분이 알고 싶다.